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시 샀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해리는 그 해림으로 너희가 해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배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너희가 염려하라 다른 말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해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있냐면 로마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예수님이 한 말씀을 사도바울이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 1절에 보니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제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내가 너를 정제하는 거라 왜? 판단하는 내가 그들이 행하는과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이 일을 수없이 행합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너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허물을 다 도마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정제하지 않냐고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진 우리가 나 하나만 하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 하나만 정제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되어진 모든 자들은 똑같이 사함을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도 하고 미워도 하고 정제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다 함을 입은 이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갑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갑없이 우리를 죄 없다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갑없이 내가 죄사함을 얻고 갑없이 거룩하다 함을 얻었고 갑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러면 네가 그것을 정말로 아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자이냐 아니면 진실로 널 가슴으로 아는 자이냐 내가 너희를 정제하지 않냐고 너희를 죄사해 준 것을 너희가 정말 가슴으로 아느냐 정말 그것을 누리느냐 그럼 이것을 죄사함을 받은 것을 정말 누리고 아는 자라는 이야기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심령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심령으로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인 건 거예요 그 사랑을 입고 없고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불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너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면 내가 너를 향해서 준 그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으로 이루고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안다 너만 죄사함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도 죄사함을 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제하면 네가 그 죄를 똑같이 지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그런데 그 죄사함을 그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주님이 그것을 포기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그리고 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도 그것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제를 해버리면 바로 뭐가 다시 오는 거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무효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는 똑같이 짓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바로 내 안에도 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짓는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똑같이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한국 땅에 태어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가 다 물려받은 전통과 구습과 생각과 사상이 어디서 붙어온 거예요 조상으로 붙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우리는 다 같은 그 전통과 구습과 그러한 사상을 가진 부모들 밑에서 태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거기에 젖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한국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가장 큰 병폐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가 강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서 왔을까 이것이 유교사상에서 온 거예요 유교사상은 하나의 종교였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 위에 있어야 돼요 부창부수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되고 유교적인 사상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그게 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교회에서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때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걸로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굴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권위를 오해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축복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 위에 있고 굴림한다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세요 축복의 권한은 그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굴림하라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사랑의 관계를 주셨는가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예요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왕이 되고 주가 될 수 있는 건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건 조물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장 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호받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그대로 따라오라고 가르치는 단 하나의 스승이고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만 알아요 뭔가 지식으로 얻고 배운 것으로 인해서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얻어진 거라 그래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만큼만 진리를 우리가 깨우쳐 아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귀로 듣고 알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높은지 알아요? 잘 몰라요 각자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똑같이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오고 죄 아래 갇히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로 그걸 사용해 버리니까 율법을 준 이유를 오해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선한 법이고 그것은 진리로 인도하는 법이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지하라고 준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임의로 생명을 얻거나 우리가 스스로 임의로 거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고 그가 주신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가 주신 영을 받아야 되고 그의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각자가 느끼고 깨달아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주신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정지하라고 준 법이 아니라 각자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입으라고 준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을을 입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다 거룩하다라고 인침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래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비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건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결단코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도 못하고 거룩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야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다른 사람 정지하지 않는 거죠 조금 다른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또는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훈련과 교육과 세상에서 받은 교육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근본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구습과 사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식과 관점과 삶의 습관이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느끼고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회개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누구도 온전하게 된 자는 없다는 거죠 누구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죄의 양이 누구는 크게 느껴지고 누구는 작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를 헤아린다면 그것은 똑같이 너를 정지하고 너를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의 옆에서 나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고 싶으냐 아니면 무조건 용서함을 받고 싶으냐 네가 용서함을 받고 싶고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이 짧은 세치의 혀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 해봐야 네 스스로를 더럽히고 너를 정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로마서가 말해요 로마서 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1절에 너가 너를 정지하는 거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어진다 무슨 진리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냈거든요 공의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건데 선악을 생명과 사망을 또 의와 불의를 다 판단하시는 것이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료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료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아담의 죄 그의 속성 그것이 우리 부모의 죄와 속성이에요 이게 곧 나에게 와서 나의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죠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사시고 우리 부모들의 조상들의 죄도 사시고 또 나의 죄도 사시고 그리고 그 속성들도 완전히 다 제거시키시고 다른 속성으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짧은 혀로 하는 이 말 몇 마디에 하나님께로 진노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헤아려도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다 똑같이 정제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 그동안 죄를 졌을까요? 너무나 많이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비판했고 판단했고 정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유라심과 오래 참으심을 완전히 우리가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누가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제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부모에 대해서 유교사상이라는 권위주의로 자식들을 컨트롤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남자들이 또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부모 말에 순정해야 된다고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했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목사 말에 무조건 순정해! 그 목사의 말에 감히 거스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군림하려고 그러고 권사님들이 군림하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종기하게 여기라 종기하게 여기는 내 반말찍찍하겠어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종기하게 여기는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를 종기하게 여긴다면 그를 대하는 내 생각, 마음까지, 입술의 언어까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이거 바뀌셔야 돼요 오랫동안 너무 습관에 절어왔어요 그렇게 절어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적으로 나서 이 어휘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투도 강해요 그런데다 요즘은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고 저는 미국에 있다가 가끔씩 한국에 오니까 더 느껴요 그거를 여기 기나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억양과 어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나갈 때도 Excuse me! 실례합니다 길이 지나갈 때도 조금만 비켜주세요 Excuse me! 조금만 발을 밟아도 Excuse me!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배였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늘 있고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줘도 신뢰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공손하게 나가게 되죠 당연히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마귀가 너를 밀까부르듯이 까부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릴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불쾌하게 하고 나에게 불량하게 행하고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한 날지라도 그를 향해서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가고 있느냐 쉽지 않아요 사랑 흘러나가기 어렵습니다 나한테 불쾌하게 행하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사랑이 흘러나가기가 쉬워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비판은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입으로 말 안 할 뿐이지 이 안에서는 올라오죠 그럼 벌써 뭘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그만큼 교만하다 네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입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아는 거 내가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눈에 있는 들뽀를 빼라 그러죠 치와 들뽀의 의미가 뭐겠어요? 치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거예요 들뽀는 뭐냐? 기둥과 기둥을 엮는 들뽀 왜 들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네 집이 뭐로 버팀목이 돼 있니? 그 말이에요 들뽀는 버팀목이죠 뭐로 버팀목이 돼 있느냐? 교만의 버팀목이냐? 죄의 약의 버팀목으로 지어져 있느냐? 죄의 속성을 가지고 교만과 사랑 없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남의 티끌을 보고 그 티끌만 빼라 그러는데 안에 죄의 속성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졌으면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죠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죠 그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인지라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조금 눈에 거슬릴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들도 회개할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직은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을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참으신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깨달아 알 때까지 속건제가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주면 그때의 재물을 갖고 와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내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단번에 회개시키게 하지 않아요 다 회개를 한 번에 다하게 하지 않아요 차츰 차츰 회개를 하죠 육적인 죄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혼적인 죄 나아가서는 영적인 죄까지 회개는 한없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회개의 깊이가 달라지고 회개의 애통함이 달라져요 인식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 속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으로 깊어져서 회개가 되어지면 심령을 창자가 짙으러 나오는 것 같은 애통의 회개가 나옵니다 제가 회개 경험을 해보니까 다범죄적인 그런 것들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되어지지 애통하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알아주고 나면 너무나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눈물 콧물 오열을 하게 되는데 그 오열 중에 피판한 것에 대한 오열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쉬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얼만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폐역한 죄인지 믿지 않는 자가 눈에 거슬리게 하는 거 보면 음방 찌푸리면서 이 안에서 판단 정제가 오는데 주님은 저를 위해서도 내가 피 흘렸다 그게 교만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뽀의 속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들뽀의 속성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티끌을 빼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티끌을 빼주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정제하고 티끌을 빼줄 수 있나요? 판단한다고 빼줄 수 있나요? 못 빼줘요 티끌을 발견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게는 해요 분별과 판단의 차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분별을 하되 정제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아요 기도하게 되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정제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키울 때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하죠 내 자식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해도 예쁜 거예요 힘든 짓게 해도 예쁜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을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지만 분별하시지만 그러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분별은 하되 그 대신에 그 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죄의 열매는 죄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뽑아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티를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티를 뽑아내주면 그 사람이 눈이 밝아지겠죠 우리 이미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눈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라 지금 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때 그걸 뽑아내주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왜 저와 같은 일을 하는가 왜 저와 같은 죄의 열매를 맺는가 내가 분별을 해야 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지만 분별할 수 있겠죠 저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역사는 영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 하세요 뱀을 집으면 뽑아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한테 대고 예수처럼 명하나니 이간의 영아 떠나가라 꼭 이렇게 소리 안 줄러도요 속으로 이간의 영을 내가 묶고 결박해서 내쳐도 돼요 저 사람 안에 지금 이간의 영이 있어서 속살거리고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구나 라는 걸 딱 분별을 하면 그 순간에 이간의 영을 묶어서 결박하고 내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짜증의 영이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 그거 바로 그 자리에서 결박해서 묶어서 내쳐야죠 이만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다른 사람의 티끌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속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이 얼만큼 죄인인지 그리고 네 죄의 속성이 얼만큼 너를 더럽히고 있고 죄의 집을 짓고 있고 그게 들뽀가 돼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상태를 네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조금 나타난 죄성을 뽑아줄 수가 있겠느냐 먼저는 내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나의 죄를 열심히 보고 열심히 회개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정죄 못해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안 져서 내가 정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때 나는 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나는 의인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죄인인지 파고 파면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그는 낳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나서 유대인의 전통에서 자랐고 바리세인의 전통 속에서 배웠고 그 안에서 엄하게 교육을 받아서 육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그러한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라면서 죄만 짓고 얼마나 죄악이 덩어리겠어요 그런데 뭐가 잘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영의 눈이 떠지겠죠 영의 눈에 떠지면 영적으로 모든 걸 분별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보게 되지 그 사람을 보게 되지 않고 그 악한 영들을 다 뽑아내줄 수가 있겠죠 말 꼭 하지 않고 조용히 알아서 뽑아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옆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 기쁘고 좋아 왜까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둠을 쫓아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내쫓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영들을 다 결박해서 내쫓아서 그 사람이 눈이 밝아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알아줄 수 있으면 그 사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짓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티끌을 빼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느냐 형제의 티끌을 빼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기서는 너는 형제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주로 해서 설교를 들으셨죠 그게 아니고 제대로 형제의 티끌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내 안에 내 들뽀를 빼야 다른 사람의 티끌도 빼주고 그래야지 같이 화평해질 거 아니겠어요? 내 들뽀가 해치고 이간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미음을 일으키고 당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직분을 가지면 위에 서서 굴림해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정제하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내가 알아도요 입 담으시는 게 좋아요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가서 딴 사람한테 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던데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받아들이면 둘이 문제가 없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이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마음 상해요 너는 네 집 가서 그렇게 해 나는 내 집에서는 이렇게 할게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충고나 이런 걸 줄 때 쓰죠 그걸 잘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참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당연히 다른 사람이 티끌 빼주는 거예요 근데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먼저 되어야 다른 사람의 뭘 할지 너도 안 됐으면서 뭘 누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바리세인이 무거운 거 한가락 하늘에 들기도 싫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지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전하려면 저부터 먼저 더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함으로 네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너도 짓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정제를 받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나 자신을 보고 열심히 나를 회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일 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내가 이렇게 십 수년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달아서 이제 회개했으니 저 사람도 기다려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왜? 내가 저 죄 똑같이 지었거든 물론 먼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 오는 사람의 그 발자취를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애 키우면서 느끼지 않아요? 어쩌고 그렇게 똑같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돼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간다고 해서 정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봉독한 6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거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의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눈의 치를 빼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가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 앞에 21절을 보면 의해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개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 개나 돼지는 그러니까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몸을 씻었던 것을 다시 거기 가서 더럽혀주는 돼지 구원받았다고 믿음 안에 왔다가 다시 죄의 길에 돌아가서 자기의 그 거룩함을 입은 것을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것은 거룩함을 버린 거예요 이 거룩함을 버린 자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을 못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나눠준다고 하다가 물어뜯긴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입느라고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어서 진주를 얻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자기의 씻은 몸을 다른 사람을 정제하면서 더럽혀져버리면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져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 뜯긴다는 거예요 진두도 짓밟히고 15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겨우 거룩함을 입고 주님 안에서 은혜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가 고룩한 곳에서 돌아간 자들이 있어요 주의 중으로서의 길을 가려면요 하나님이 10년 이상 15년 정도의 훈련을 시켜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깎은 훈련을 수없이 겪으면서 결국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훈련을 해요 15년이 됐다고 완전히 사랑의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훈련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져요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용납하면서 가야 되는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면 목사가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보기 싫어 저 성도 꼴도 보기 싫어 저 성도도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운 자가 하나씩 둘씩 더 생겨 그러다 보면 진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훈련 받으면서 너무 귀하게 성교사로서 잘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청빙을 받아서 단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분 안에 뭐가 있냐면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의 리더십에 반격을 가해서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의 리더 그룹 등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단기를 들으면서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분이 그런 거에 해결을 못 받으니까 성도들이 다 느낄 만큼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회의 길을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데 그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생명력을 소멸해버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옛날에 많이 받았던 훈련을 많이 받아서 얼만큼 성숙된 영성을 가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어떤 것도 다 제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개돼지 얘기가 뭐냐면 타락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들이 와서 나를 물어뜯어서 죄의 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거룩했다고 오늘도 거룩하고 오늘 내가 거룩했다고 내일도 거룩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매일 나 자신을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함으로써 어떤 것이 와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늘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든 예수님을 날 사랑하면 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날 사랑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뜨거우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난 판단하고 비판할 거 없어요 나 열심히 보고 나 회개하고 옆에 있는 형제의 티끌을 뽑아내줄 때 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럼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중보 회개하고 대신 중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티끌을 빼주면 나중에요 이 영혼이 알아요 기도해준 거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저 사람이 좋아 자기를 이렇게 건져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호로 그게 돼서 서로가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기도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그거 못하면 개나 돼지가 죄에 다시 끌려가는 것을 마귀에게 끌려가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목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고 내게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으로 만들어지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열심히 회개 꺼니까 자꾸 알아주니까 열심히 회개하다 보면 다른 사람 것도 대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컨트롤의 영을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을 열심히 회개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분노하는 사람의 영까지 물리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분노의 영의 역사가 없어져요 이게 영적 진리예요 미움이 내 안에 있다? 그럼 그 미움을 열심히 없애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미움의 관계 절대 안 나요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움의 영이 역사를 못해요 내 안에 칠투가 일어나면 칠투의 영을 열심히 쫓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칠투 없어요 우리 시기 질투 조금만 하면 있잖아요 섭섭해요? 너무 심하죠? 섭섭해? 그러면 내 안에서 섭섭한 걸 열심히 쫓아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섭섭해 안 일어나요 다 어디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저 사람 안에 있거든 내 안에 있는 거 회개해서 없애버리면 저 사람 안에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할 필요 없죠? 판단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게 보이면 저건 나한테 있는 거를 지금 보고 회개하라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우리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로 자꾸자꾸 함께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집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 이 사랑이 퍼져야 돼요 이 사랑의 빛이 퍼져야 돼요 내가 되면 된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걸 이루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그리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